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트리플태풍 14호 태풍 고인우,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삼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한국시간 9월 28일 목요일 새벽 3시 기준감 동쪽해상의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0km, 15호트의 태풍의 씨앗 93w 열대요란을 옐로우서클로 추적 감시 중에 있으며 옐로우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93w 열대요란은 낮은 연직시어와 30도를 웃도는 매우 높은 고수온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9월 27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살펴보면 역시 괌 동쪽해상의 중심기압 1008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필리핀 동쪽해상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을 표기하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14호 태풍 고인후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 93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에 대하여 9월 28일 목요일 한국시간 새벽 3시 기준 미국기상청에서는 10월 1일 일요일 저녁 무렵부터 14호 태풍 고인후로의 발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최근 베트남 중부지역을 강타했던 TD-13w 열대저기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풍으로는 발달을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93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열대저기압 상태로 사라질지 아니면 14호 태풍 고인후로 발달할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방향은 오가사와라 제도를 따라 북상하며 살리쿠의역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상륙은 없을 것이 공통된 예측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된 의견은 바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이며 유럽은 이 태풍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에협을 지나서 남중국해로 움직이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미국기상청에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정체하면서 한국과 일본으로의 북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태풍을 뒤따라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또 하나의 태풍이 발생하는 예측을 미국기상청에서는 무려 연속 두 개의 태풍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한복시간 새벽 3시 기준 유럽은 두 개의 태풍을 미국은 무려 네 개의 태풍 발생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곽은 다음 주 화요일 10월 3일 오후 정도면 어느 정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31일 오후 정도면 어느 정도 보일까요?